제형정님께서 바로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께 기회 나갑니다 제가 읽어드렸죠 네, 제1기획이 조목진단이 들어가 있어요 제1기획 매수가격을 보니까 21,700원입니다 아,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18,900원으로 10% 비중을 갖고 계시고 추가 매수를 또 기획을 하고 계시네요 자, 제1기획 지금 타이밍에 추가 매수가 괜찮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변정보원님, 지금 추가 매수 제1기획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비중이 30%, 50%라도 만약에 계속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익을 계속 내고 그다음에 어떤 시향에 의해서 산업의 업황에 의해서 등락이 크지 않으면 추가 매수 올인해도 된다고 주로 얘기합니다 수년 동안 하면 2차 전도 무조건 올인해도 된다 그렇듯이 지금은 이제 올해 시장 상황이 여러 가지 보면 금리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우리 코스닥은 순이익이 마이너스고 전체 보면 거래수도 많이 줄어 있고요 그러면 또 올해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침체 우리가 계속 나온다면 제1기획은 광고주한테 광고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수입이 있는 거죠 그러면 광고주들이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이 회사의 기업이 이익을 나라는 거죠 눈에 보이게 늘어나는겠죠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큰 대행 행사가 있으면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건 오프라인 광고죠 지금 오프라인 광고로 돈 버는 시대는 아니고 성장을 하려면 광고 회사가 유명 인플루언서한테 광고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큼마블 다큼만 광고를 주로 하든지 이쪽에 강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1기획은 해외차에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광고 말고도 나머지 온라인 광고에서 요즘은 많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현재 기준으로는 시장보다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기업의 매출 구조를 이렇게 보면 종속회사의 매출 자회사에 있고 광고물 제작, 누미도 이런 쪽이죠 그래서 해외 자회사의 상점 이슈도 있긴 있는데 그보다 전체적으로 이익이 늘어날까 이렇게 보면 매출액은 21년도, 22년도 많이 늘었죠 전년 대비 이것은 온라인 시대여서 온라인 시대에 여러 가지 이커머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잘 돼서 대다수가 성장했으면 회사들이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5%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죠 이거보다 좀 적게 나올 걸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땐 괜찮아요 나쁠 때는 예상보다 잘 안 나오거든요 경기주들은 그리고 24년도 보면 더 는다 하더라도 거의 변화가 커진 않죠 5%, 9%인데요 그래도 이익도 3316억 영업이 올해 내년 3.7% 한 10%대 늘긴 늘지만 올해 특별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이익이 크게 늘지도 않고 작년에 27%씩 성장하고 이익도 25% 성장했는데 올해는 5%, 10%니까 그러면 주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약하다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기업 편남을 보고 이거 분석을 해서 내가 주가 매수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21,100원에 샀을 때는 나는 제1기획 삼성이니까 아마 여기 사실 내려왔으니까 21,400원 정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에 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보면 내려왔을 때 샀죠 이분은 이제 제1기획 시청자분은 제1기획 샀으니까 자금은 괜찮은데 일반인도 많은 것 같고 안정성을 높이 사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거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성장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외형 성장이 될 때 그 전에 딱 사면 주식은 많이 수익이 나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여기 추가 매수해도 큰 문제는 없는 구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에 평균적으로 그때 16,000원 15,000원에서 여기가 바닥이에요 18,000원 그럼 지금 18,900원이니까 바닥근에 왔잖아요 그렇죠 와서 이제 좀 더 추가 하락하면 10% 더 사서 단가 낮춰서 본전하고 나오든지 하면 되거든요 안 그래도 여기까지는 본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본전은 나오는데 실적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도 수익이 별로 안 난다는 얘기죠 이제 월봉 사태인데 사서 놔도 한 2만 1000대 샀으면 10%대 내외밖에 안 나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 보면 2만 원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렇죠 그렇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반영을 과거에 우리가 2020년도 전에 보면 19년도 여기 있다가 그 다음 계속 그 전에 내려왔잖아요 경기침체기에 그래서 온라인 시대에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지내면 왔더라도 그것 좀 돌파를 못했잖아요 기업의 근본적인 여러 가지 성장을 못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내 계좌에 넣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다가 본전 가면 다 팔고 나오시고 주거 매수도 하지 마시고 손질도 하지 마시고 가지만 본전은 간다 그때 팔고 나오고 앞으로는 좀 더 기업협난을 보고 1년 2년 뒤에도 계속 이익이 막 느는 기업들 매출이 느는 기업들 그것만 사놓고 있으면 돈은 계속 벌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목표가 본전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